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시들고 말라버리고야말 견제임을 아우나 막상 그 생명이 떠난 유해 앞에서니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그 풀과 풀의 꽃이 남기고 간 것에 대해 고인의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쉽다. 마지막은 보고 싶었는데 누구세요? 전 에밀리 고라구에요. 아 니들한테는 다른 이름이 익숙한가? 아니요. 얘들아. 나 유나야. 고유나. 너도 잘 있었어? 도제이. 우리 어디 가서 얘기나 좀 할까? 비도 피할 경우. 우리 가erst의 위험 pickle. 요러 Bib one. lave 사 sigma upp着